이재명 지사와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지역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동두천시, 연천군은 경기북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과 공공시설 조성, 인허가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산업단지를 적게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북부산업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26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섬유패션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23년 준공 계획입니다.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는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1년 말까지 전자부품 등 9개 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단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 He Umm Un crochets 연결 연구